학교 축제에서 노래?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아린이는 분명 수락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 학교 최고의 인기녀가 노래까지 잘 불러버리면 우리 학교 축제는 아주 난리가 날 거라고. 수민아, 왜 여기서 따로 보자고 한 거야? 어, 그 사실은 말이야, 어음, 그... 수이, 고백 같은 거라면 말이야. 정말 미안! 어?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어, 아이 뭐 아린아, 그 너가 정말 예쁘고 그런 건 맞지만 아이 그리고 너 내 취향 진짜 아니야. 나 빼빼로도 싫어하고, 어... 어, 어, 그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있잖아. 난 진짜 안 된다고! 난... 지호랑 단짝이잖아. 나는... 지호를 좋아한단 말이야. 어? 어, 그 아린아, 그 어... 어, 정말 미안한데 그 조금만 진정해 줄 수 있겠어? 그 너한테 고백하려는 게 아니라, 어? 아, 다행이다. 아, 난 오늘 빼빼로데이라서 긴장했거든. 어, 아, 너 지호 좋아하는구나? 아이 그럼 진짜 잘 됐다. 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지호를 위해서 학교 축제에 나와줄 수 있겠어? 학교 축제? 어, 네가 학교 축제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어. 학교 축제에서 노래? 나 노래는 진짜 못 부르는데? 응? 너 분명 지호가 잘 부른다고 그랬는데. 지호가? 어. 사실 지호가 방송부에서 감미로운 노래소리가 들렸는데, 방송부에서 급하게 나온 게 바로 너였대. 네가 부른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어... 지호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 잘 부르는 여자가 이상형이었거든? 그런데 네 노래소리를 듣고 지호가 홀딱 너한테 반한 거 있지? 그래서 학교 축제에서 다시 한 번 듣고 싶나 봐. 아, 아, 어? 아이 그럼 학교 축제에서 노래 부르는 거다? 아, 어... 어, 방금 응이라고 했다, 분명? 분명 지호가 좋아할 거야. 그럼 안녕! 어? 어? 잠깐! 어? 어쩌다 보니... 파괴됐잖아! 아앜! 저기, 있잖아. 오늘 뺏뺏 노테이잖아. 어? 음... 그렇지. 그... 어, 얘들아! 주먹주먹주먹주먹! 속봐, 속봐! 이 방송부장 이성훈이 아린이를 학교 축제 장기자랑 때 노래 부르게 시켰다! 쏘리! 어! 내 마음 아린이가 노래를 부른대! 소문이 빠져서 이제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저기 아리나 이번에 학교 축제에 장기자랑에 나올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열심히 해볼게 네 노래를 들을 생각에 약간 설레이는 거 있지? 정말? 응 어 왔다 여기 빼빼로 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아린이는 노래도 잘 부르는 건가? 정말 부족한 게 뭐야 지우랑 저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완전 선남선녀잖아 어울려 하마 너 뭐하는 거야? 빼빼로? 너 누구한테 고백하려고? 애들아 지금 하마 고백한다 고백 받을 준비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죽을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누가 준 거야 그래? 그러면 자 빼빼로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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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맛있게 먹을게 맛있겠다 에휴 승훈이는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군다 그치? 여기 빼빼로 방송국 애들 주려고 내가 챙겨왔어 아 진짜? 고마워 나는 이만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볼게 어 어 그래 조심히 가 어 미진아 잠깐 할 말 있는데 시간 있어? 어 시간 있는데 왜? 사실 말이야 너한테 사과하려고 니가 아침에 부른 노래를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지호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호가 내가 부른 줄 알아 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니가 불렀다고 할 수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호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고 어쩌다보니 학교 축제까지 하게 되었어 미안해 아 아냐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난 진짜 괜찮아 내 비밀을 지켜줘서 오히려 난 고마운걸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지호 엄청 좋아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짝사랑했거든 그런데 지호가 최근에 나한테 계속 호감을 표시하니까 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랬구나 어 진짜 둘이 잘 어울려 둘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라면 내 걱정 말고 한번 잘해봐 아 정말? 어 그런데 미진아 큰 문제가 있는데 나 사실 노래 진짜 못해 응치거든 어쩌지? 뭐? 뭐? 지금 축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 뭐? 뭐? 대체 어쩌라고 혹시 니가 보컬 수업을 해줄 수 있을까? 부탁해 미진아 제발 살려주라 미진아 제발 살려주라 응? 어... 어쩔 수 없지 아 알았어 미진아 내 사랑을 노는 내 안에 있어 오예 아... 기... 기에서 피날 것 같아 아... 어... 어... 나 남아 안 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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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축제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응? 응? 그럼 이... 이건 어떨까? 내가 방송부잖아 방송부라서 무대 뒤로 가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내가 무대 뒤에서 너 대신 불러줄게 괜찮은 방법인데? 정말 고마워 미진아 너밖에 없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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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떼지마 잘 부를 수 있지? 응? 응? 걱정마 내가 잘 불러볼게 응? 응? 그럼 부탁할게 응? 응? 그럼 부탁할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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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진짜 유치하게 저게 뭐냐? 그치? 난 괜찮아 너도 바보같이 맨날 웃으니까 저러는 거야 저런 거 받아주지 마 아린이 진짜 잘 부른다 저기 지호야 지금 다음 순서 장기자랑 할 친구가 사라졌어 빨리 와야될 것 같은데 뭐라고? 나는 여길 찾아볼 테니까 너는 거길 찾아볼래? 어 알았어 멀어져 있겠죠 저거 어쩌면 고개를 숙인 저 손톱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을 테죠 평행선처럼 불이 가까워도 닿을 수는 없듯이 무거운 생각들이 나를 감싸겠지만 언젠가 날 돌아봐 주는 날 조금은 서툰 표정이겠지만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겠죠 지친 오늘 끝에 그대만 다 있어준다면 왜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그러면 여태까지 아린이가 아니라 미진이가 부르고 있었던 거야? 감사합니다 야! 고맙이 아린이야 최고다 최고 최고 다 끝났다 반응이 좋잖아 어? 지호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네 목소리였구나 어? 응 미진아 어? 처음 들었을 때부터 반했어 정말 예쁜 목소리야 어이 고마워 학교 축제가 끝나고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사람들 앞에 서서 환호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친 오늘 끝에 그대만 있어준다면 나 후.. 어때? 괜찮았어? 이번엔 진짜 좋았는데 무대 뒤에서 우리 학교 예쁜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던 제가 제 남자친구 지호의 도움으로 저는 정말 가수가 되었답니다 뿅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